많이 추천 안받겠습니다 쇼크웨이브 레이싱? 레이스게임이구만 고스나리한테 자신있어요? 레이스게임으로 고스나리한테 이기려고 하다니 자신있어요? 좋았어 그래, 이런 리듬을 원했어 저작권에 걸리진 않겠지만 그래 네, 말씀하세요 가자 고스나이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갈매기 소리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긴 갈매기 봤어요? 자, 고스나이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죠 네, 시민 시민! 그렇죠, 시민이죠 어쩔 수 없어요 고스나리가 암살자가 된다? 암살자 곧 망 망해요 대놓고 아마 암살자 암살당했어요 암살당했어요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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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 당했어져 칼 당하면 아니데요 야 시민인데 칼을 들었어 오 뭐야 머리가 왜이렇게 작아 살인자 이런 뭐야 사람이었어? 아 바다에 갈매기 소리 아 그렇구나 살인자 살인자 고스나리를 죽인 살인자 아무튼 잘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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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 이사 오지에게 왔습니다 와우 와 저거 어떻게 발견했대? 야 이런 진짜요? 카드 30개는 또 뭐야 아하하하하하 아 진짜? 아 그 그 그 악몽의 그 게임 그거 얘기하는건가? 카드 카드에 대해 약간 패티시 패티시 익히신 분 맞나? 거래 뭔 거래? 뭔 거래 난 아이템이 없어 수락 수락 거래하기 감사합니다 야 절대 안합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뭐 얻었는데 자꾸 뭘 주려고 하는거야 풍선소드 좋았어 뭔데 이건 또 얼음 고블린 아니 이런 고스나리에게 뭐 이런 어? 구 고급 아이템을 주는거야 좋았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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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자꾸 거래를 하는데 왜 자꾸 고스나리한테 뭘 주는데요 네? 주지 않아도 돼 괜찮아 고스나리 그냥 기본 무기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발릴 수 있어 아니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좋은걸 줘 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게 없는데 함껴 보시오 오케이 좋았어 잠깐만 이제 그만 잠깐만 잠깐만 뭔가 주고 싶은 마음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착용해? 예 됐어 일단 아 그냥 무조건 착용이 되는구나 이벤트 칸으로 아 이벤트 칸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하 좋았어 좋아요 하트 왱 얼음 고블린 좋았어요 거래그맨월회 괜찮아 우선에 이미터 많이 가지고 있어 아니 갤럭시 송곳니 아니 이거 다 주면 어쩌자는거야 잠깐 나 수락 못했는데 시작이 되어버렸어 수락 자 이제 그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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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줘도 돼요 왜냐면 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왜 자꾸 골순이한테 뭔가 주는거야 고맙게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내 펫이에요 얘가 어 나 따라하는 애가 내 펫이었구나 근데 저 펫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어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골순하니만 따라다닌 이유가 있었다니 아아아아악 어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네 죽은 줄 알았네 이겼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이제 그만 그만 거래 안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골순하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펫 당근이 당근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음 글레이브로 갈게요 아 거래 안해도 돼 이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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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골순하리 시민은 안될 것 같고 살인자 아니면은 그래도 시민이네요 그래도 시민이에요 선량한 시민 아주 선량한 시민 설마 내가 먼저 제일 죽겠어? 안죽어요 골순하리 불멸입니다 안죽습니다 골순하리 안죽어요 왜 나만 따라다니는거야 불안하게 우지마! 저리 가! 저리 가라고! 가자아 일단은 골순하리가 안죽은거 봐서는 골순하리가 범인 아니 저게 그거 아니에요 어 방금 칼 소리가 들렸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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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일단 다 먹어줘요 다 먹어줘야 됩니다 뭐야 어 뭐야 아 이런 이게 결국엔 누구였어 야아 이분이 살인자였어 오오 골순하리를 그렇게 해서 보내버렸다 이거지 정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야 아니 잠깐만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요 안줘도 되는데 아 나 참 다 착용해야 되잖아 싼 탓에요 다들? 아니 왜 이렇게 골순하리 많이 줘요 이제 가장 마음 맘에 드는 거나 반짝거리는 거나 착용해 주구요 이벤트 됐어 발자국 그 다음에 야오 좋아요 오 영웅 힐리 그치 아니 왜 자꾸 뭔가 주려고 하는거야 그만 줘도 되잖아 거리가 축제됐는데 그래요 이제 그만 줘요 이제 안 받을래 이제 배불러 배불러 이제 배불러 배불러요 이제 배불러요 이제 배불르다구요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요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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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총을 주셨잖아 거래내는 형사되지 않았어 수락 수락 또 시민이야 와 와 와 뭘 이렇게 많이 줬어요 자 됐어요 이제 더이상 안받습니다 진짜 안받아 이제 너무 말받았어 이거 내가 뭐 암살자라든가 저기 그 보안관이 되야 쓸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장신용이잖아 쓸 수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고래님 고래님 안녕하세요 바로 범인은 나였다고 내가 선량한 시민이었다고 어디서 칼소리가 들렸어 아 유용하다 저분이다 됐어 이렇게 피해 주는 겁니다 많이 원하셨네 그러니까요 이 짧은 순간에 많은 걸 줬어 고수냐는게 너무 많은 걸 줬어요 버릇나빠진다고 고수냐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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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는거야 지금 많이 먹었을듯 모아두는게 중요합니다 공은 다 모았고 이제 그 그 그 이것만 얻으면은 근데 이거 다 얻으면 뭐가 좋은거에요? 뭔소리에요 제가 버릇하면 또 고수냐는 아니겠습니까 버릇이 그렇게 좋잖아요 제가 손버릇 말버릇 발버릇 저기 천년버릇 예 시살버릇 다 좋아요 전 다 좋아요 지금 저 나쁘다고 하시는 분? 없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 주는 겁니다 숨어 줍니다 아우아봐 왜 나 왜왜 오 깜짝이야 진저 진저 알았잖아요 영웅실리 내가 영웅이 되고 싶었다 난 한게 없잖아 얼른 암살자가 돼야 돼 네 자 유튜브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거래를 또 뭐 주실려고 도대체 어? 자꾸 뭐 주실려고 아니 그렇게 많이 주시면은 고수나리가 어?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거 고수나리의 사랑 어떻습니까 고수나리의 사랑 고수나리의 사랑 고수나리의 사랑 야 이 많은 보안관과 시민이 야 그중에서 시민이 걸리냐 어떻게 어? 뭐야 일반의 드래곤 슬래셔 있다 좋았어 드래곤이다 뭔소리야 노방종이라뇨 방종해야지 내일도 출근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건 뭔지 알지만 그래도 고수나리도 어? 현생 살아야 될거 아니야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고수나리 영상 많이 시청하란 말이야 어? 유튜브 영상 많이 시청해가지고 고수나리의 어? 성공시키란 말이야 어? 풀영상 틀어놓고 어? 하란 말이야 어? 뭐야 여기 못들어가네 여기구나 고수나리한테 해줄 수 있는거에요 주 주 주 주 많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게임 게임 그 주 그 뭐였더라 아무튼 많이 뭐 있었는데 네 아니 칼하고 총을 들면 뭐해 시민이 걸려가지고 희질 못하는데 젠장 아 시 한번이라도 저기 그 보안관이라던가 저기 걸리고싶다 암살전 네 쇼츠 여러개 뽑으셨던데 맞아요 지금도 뽑았던 것이 영상 못올려가지고 아무튼 주말에 저기 일 끝나고 틈틈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다른거 편집할거 진짜 많은데 시간이 없어 오버워치 알겠습니다 오 근데 오버워치 재밌나요? 네 오버워치가 무슨게임? 아주 좋아요 아니 거래를 왜이렇게 많이 요청하는거야 아아아아 나도 뭐하나 줄까? 뭐 아니 잠깐만 왜이렇게 좋은거만 줘 이거 받은거라서 줄수도 없잖아 발렌타인풀션까지 감사합니다 오버워치 하러 갈게요 아아 그래요? 오버워치 무슨게임이에요? 네 많이 들어봤는데 오버워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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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카 있다 알파카 알파카 좋고 야 멋지다 이제 내가 쓸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거 아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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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 고! 여러분들의 어지럼침을 해결하고자 반대로 또 돕니다 도어즈투까지 12시 이후에 3일 남았다고 알리지요 로블록스 골핀님 언제 오셨어? 제발! 야 이렇게 많은데 또 시민이야 아니 나 칼하고 좀 써보자고 쓰고 다른 게임 가자고 아 계속 시민만 걸려가지고 이 좋은 아이템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잖아 지금 아니 잠깐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이템 이거 완전 그냥 장신 아냐 아이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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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끼지를 못 해 아이템 좋은 거 끼고만 있지 이게 끼지를 못하잖아 이거 자꾸 시민 걸려가지고 아아앗кра 아니 뭐 방어 방어 역할도 못해! 와! 원래 이런거는 액티브는 혈인자를 봐야돼 이야... 와... 혈인자! 아니 감히 시청자 나의 시청자를 죽이시는 혈인자 젠장 감히 제 시청자를 없애요? 아니 나도 진짜 혈인자라던가 보안관 한번 해보고싶다 아니 무기만 한번 써보자 진짜 계속 시민관리여가지고 무기는 이것저것 봐야돼 써보지를 못했어 이거 다른게임은 가던가 마던가 하지 억가 아니야 완전 다음파일도 시민관리인거 아니겠지 진짜 와! 영우준이 좋아요 그래 아니 거래를 해도 의미가 없죠 왜? 저도... 아... 뭐 달라는 얘기구나 아이고 근데 이거 다 받은거라 줘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 그래... 자 이번엔 한번 써보자 쓰고 다른게임가자 제발 쓰고 다른게임가자 쓰고 이렇게 살인자하고 보안관이 많은데 시민이 걸리진 않겠지만 와 미쳤다 진짜 와 나 진짜 와 와 와 이거 내가 써보지도 못... 와 와 무기 다 받으면 뭐야 이거 시민이야 희지도 못하는데 이거 뭐 부자에요 네 돈이 많으면 뭐해 희지도 못하는데 네 아 진짜 아 아 진짜 야 이거 엇가지 시민 야 시민 이렇게 많이 걸려 어떻게 엇가지 이게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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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 알겠지 네 아 한판만 한번만 제발 쓰는거 딱 걸고 걸리고 다른게임 가고싶다 진짜 써보질 못하잖아 지금 쟤 이 게임이 날 억가해 한국 한국머더가 날 억가하고 있어 나도 한번 보안관이나 그 둘중에 하나 내가 지금 가진 무기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직업들 한 번 걸려서 쓰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싶다고 다음판까지 억가하진 않겠지? 그렇게 보안관하고 사진자가 많은데 심히 또 걸리진 않겠지?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어 오케이 좋아요 야아 현량한 시민을 죽여요 야아 이분이셨구만 내가 걸려야돼 내가 걸려야돼 제발 내가 걸리자 내가 걸리자 제발 내가 걸리자 제발 근데 이게 뭔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제발 다른 게임 가고싶어 한번만 걸리자 제발 좋아 살인자 살인자라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보안관 둘중에 한명만 걸리자 제발 걸리자 제발 걸리자 걸리자 설마 이번에도 시민 걸리지 않겠지? 내가 저기 탑에 올라갔으면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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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랭킹 1위 고시나리 아 잠깐 아 이런 자 이번엔 이번에는 야 이번엔 진짜 무기 한번 써보자 무기 무기 진짜 써보자 시민 걸리지마 아 또 시민이야 아 진짜 아아 아 진짜 아니 아니 무기를 못써 무기를 무기를 바랐는데 무기를 못 쓴다니까요 지금 아 이거 뭐 완전히 엇가지 이거는 아 아아 아 아 진짜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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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만 비출거에요 이분이 살인자입니다 아니 너무하잖아 아니 좀 무기를 좀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주던가 한번만 무기 한번 쓰고 다른게임 좀 갈려고 했더니 가지를 못하잖아 어? 어? 친구가 살인자 이런 내적 갈등 이런 자 친구는 배신하라고 있는거 좋은거 가르친다 음 배신해 친구야 배신을 하라고 음 배신해 그래 배신해버려 좋았어 좋았어 그래 그런 갈등을 했을때 보안관이 이렇게 살살해주는거 아주 좋습니다 아니 진짜 한번만 걸리자 한번만 한번만 걸리고 다른게임 가자 진짜 딱 한번만 걸립니다 한번만 한번만 걸립니다 한번만 한번만 역가잖아 계속 심인걸리는게 이번엔 심인 안걸리겠지 흫 안걸리겠지 진화! 아니 뭐 또미니라뇨 아니에요 이번에는 뭔가 걸릴거 같애 뭔가 걸릴거 같애 뭔가 걸린다고 걸린다고 그렇지! 죽었어 어디갔어 음 컴온 아 골스나리 원하죠 어 뭐야 왜 골스나리 따라오시던 분인데 다 안떨어오시지 어떻게 된걸까 어 어떻게 된걸까 어떻게 된걸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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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 얍! 으헛 헛 헛 죽어 죽어 제발 야 나도 한번 써보자 야 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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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라 쇼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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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밌 nell거야